안녕하세요. 코빗이죠. 페이코인 거래지원 기념 에어드라이브 이벤트 업데이트 올라왔죠. 26일 금요일 18시에 올라왔고요. 선착순 이벤트는 벌써 예전에 종료가 됐고 입고 이벤트와 거래양 이벤트가 있죠. 입고는 뭐 이거는 알아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. 거래양도 사실 그렇긴 하지만 일단 인원이 굉장히 많아요. 500명 보통 이런 거래 이벤트 참여인원이 선착순 이벤트 이런 거는 한 1만명에서 2만명 정도 참여하는 듯 보여지고 현재 거래양 500등은 1680만원이죠. 수수료가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테이커 수수료가 없이 리베이트를 일부받고 0.15%를 낼 거냐 매스매도에 아니면 0.05%로 매스매도를 내고 할 거냐 두 가지죠. 참고로 저는 이번에는 거래양 이벤트를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. 지난번에 거의 또이 또이 수준으로 끝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일단은 하나당 한 270원 정도 하죠. 그러면 이게 27만원인데 22% 빼고 주겠죠. 저 같은 경우에는 한다 그러면은 아마 할 것 같은데 뭐 며칠내로 해야겠죠. 이달 말일까지 마지막까지가 이벤트 기간인데 보통은 이 정도를 수수료로 다 쓴다고 생각하고 이 정도 순위에 집어넣는 걸 목표로 합니다. 지금 해가지고 이 순위까지 넣기는 굉장히 어려워 보이고 사실상 가장 좋은 구간이 이 구간인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이 구간이죠. 3000개랑 7000개 수량 차이가 많이 나요. 22% 제외하면 대략 한 60만원 정도 되죠. 이거 받으면 60만원인데 60만원을 쓰면은 2순위를 집어넣어야겠죠. 여기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문제는 거래에 따른 손실이 발생한다 그러면은 이벤트 상급을 바꿔도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있고 5분봉 차트고요. 보면은 이때 걸렸으면은 굉장히 큰 손실을 봤을 수 있겠죠. 276원에서 269원 정도 불과 10여 분 사이에 한 3% 이상 급락이 왔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조금 어려워지는 것 같죠. 처음에 위믹스 거래 이벤트 할 때가 그때 참 쉬웠던 것 같은데 리베이트까지 받고 오늘 6시에 발표한 이후에 거래량이 좀 올라오고 있죠. 마지막 거래량 발표는 월수금 공지니까 금요일 날 나왔기 때문에 월요일 날 공지하고 4월 30날 하요일 날 자정이 끝나겠죠. 월요일 날 아마 물량이 나오고 수량이 나오고 곱하기 2배에서 3배 이상은 마지막 월요일 날 공지 이후에 그 정도는 돼야지 원하는 수준위권에 집어넣을 수 있을 것 같고요. 이전에도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마지막 위믹스 지난번에 위믹스였나요? 위믹스는 마지막 날 며칠 사이에 급락이 와가지고 마지막 날이랑 며칠 사이에 거래가 거의 없었죠. 사실상 사람들이 다 거의 뭐 될 때도 되라는 식으로 거래를 안 했기 때문에 혹시나 이 정도 순위를 노린다 그러면은 주말 사이에 좀 거래를 해놔야 되고요. 혹시나 아래쪽 순위를 노린다 그러면은 월요일 날 거래량을 보고 거래를 하면 되겠죠. 이게 꼭 밀린 방학 숙제 같은 느낌이래 가지고 계약하기 전에 몰아서 해야 되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. 가면 갈수록 먹을 게 없어지지 않았나 코인원도 비슷한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코인원 수수료는 우대 프로그램을 신청하지 않으면은 0.2%죠. 굉장히 높아요. 1억당 20만원 정도 하니까 코인 거래 이벤트도 봄다는 좀 간 느낌이죠. 영상이 도움이 되도 안 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고맙습니다.